통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포도나무요 해봐라.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눈이 열나뜨고 비스듬히 잘랐잖아. 대각선 잘랐을때는 이게 삽목하기가 땅에 꼽을때 걸림이 없고 이렇게 해놓으면 좀 땅에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빼주가 해가지고 몇 센 정도? 15cm 정도. 15cm. 지금 꼽아봐라. 이 땅이 얼어가지고 더 가나? 지금 한 번째도 하네. 요정도. 그래 하고 눈은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. 위로 올라오도록. 당연히 올라와야지. 그러면 요정도 높이 해봐야 한 4cm, 5cm 정도 되겠네. 그럼 몇 센치 간격으로 보통 삽목하러? 20cm. 20cm 정도. 두둑은 요 사이즈로 하겠네. 두둑은 원래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할때는 그냥 비누를 펴복을 했어. 비누를 펴복해서 하는데 빵이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놓으면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개 그 다음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요포공은 많이 안된다. 그렇지. 요포공 해봐야 뭐 10cm도 차 안되겠네. 우리가 좁은 트에서 생산을 과잉은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고 간격은 한 20cm. 20cm. 여기는 켜봐야 뭐 한 그렇지. 여기는 한 5cm. 5,6cm 되겠네. 그럼 비누를 이거 폭 얼마짜리 쓰노? 100짜리. 망을 우리가 줄을 90cm 망을 뜨면 90cm로만 비누를 펴복은 1m짜리. 1m. 그렇지. 가에 또 내려와야 되니까. 줄을 1m짜리 많이 써네. 그러면 1m짜리. 1m짜리. 2.1m짜리. 피부기를 쓸때 너무 적으면 흙이 올라가다가 또 흙이 올라가면 날아가니까 조금 흙을 더 마연치기 위해서 지금 산목은 언제쯤 하려고? 산목? 산목은 언제쯤? 산목은 한 10일? 10일. 산목 세가지고 이거 밑에 꼽을 때 그냥 꼽나? 약품 처리 안 하고? 굳이 거봉 종류는 약품 처리를 할 편은 없고 MBA는 약품 처리를 하는 사람이 많고 거봉이니까 거봉이니까 이거는 자체 수분만 고루 윤리만 잘 해주면 산목은 잘 된다. 그럼 아무래도 비 오기 전에 꼽겠네? 항상 모든 시는 비 오기 전에 꼽아야 돼. 비 오기 전에 비 온다고 하면 그래도 소독은 일일에 몇 번 해야 될까? 소독은 특별하게 최고 중요한 것은 노균병 노균병 소독은 일주일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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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준하게 계속 비 오기 전에 나무가 등속될 때까지 일주일이 이만큼 컸을 때 40-50cm 클 때까지 40-50cm 키운다고 보면 되지 그럼 이거 나중에 가을에 팔거잖아 팔지 팔면 얼마나 높이 크겠노? 알지 우리가 나무가 최소한 30-40cm 정도 크면 나무가 여기서 눈 터졌을 때 부스가 좋아야 되니까 굵기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 카팅을 하고 위에 또 가지 버려주면 또 카팅을 하고 그래 한 3-40cm 되면 잘라주고 그렇지 또 큰 마라 또 잘라주고 일일에 몇 번 잘라? 세 번 두 번이나 세 번 두 번정 자르고 그래가지고 판매를 한다 판매를 한다 응